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가지의 투자 물건 들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이제 상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천시 미추울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부터, 처음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지역은 인천에 미추울구에 위치한 주안동 상가 소개드리도록 합니다.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그냥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 2분 안 걸어두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가까운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적은 대질면적 13.3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전용면적은 36.13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침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고요. 특징이 노후건축구입니다. 노후건축구는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다. 제가 뭐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표현을 썼는데, 실제 뭐 가보면 진짜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중공이 1985년도에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인천 시민공원역 도보 2분 거리인데, 여기 지금 아까 상가가 이쪽에 원래부터 북적북적한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이 만들어지고 상가 생긴 게 아니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예초에 뭐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좀 사람들 거주도 많이 하지만, 상당히 유동인 거 많은 지역에 이제 시민공원역이 들어왔고요.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주안역까지 거리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주안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안역 같은 경우도 1호선이 있기 때문에, 용선까지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정거장 이용하면 석바위 지나서 바로 인천시청역을 이용한다면, 인천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차량 이동하시는 분은 문항아이시나, 아니면 저쪽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동암으로 해서 또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괜찮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베스트는 이겁니다. 그냥 재정비 촉진지구에 지정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여 세대, 지금 실제 가보면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요. 엄청난 개발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신도시급으로 지금 개발 행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5,000세대나 7,000세대마다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21,000세대면 어마어마하죠? 엄청 넓은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재정비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까지, 사무실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속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근에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거나 시위하는데, 초등학교 개설이 없다, 그래서 멀리 다녀야 된다, 그런 언론을 많이 접하는데, 이 지역은 예초에 주안이라는 지역이 인천에서도 상당히 전통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안, 남초등학교, 인천, 남부초등학교, 인천고, 재물포, 여주, 이름만 들어봐도 벌써 지금 오래된 학교라는 게 느껴지죠? 이미 벌써 오래됐고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인천에서는 상당한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주안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학군이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 호재를 보면 재정비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포르나 건물 들어왔습니다. 주상복합으로 들어와서 영화관부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근사하게 들어와 있고요. 자, 옆에, 바로 옆에입니다. 바로 옆에 주안 실빌구역이 들어와, 지금 여기 안에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와 있고, 지금 상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안 실빌구역 추진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미 완성된 지역 바로 옆에 시켜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모습을 보면, 지금 공사 마무리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미 다 완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뒤쪽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호재를 보면, 지금 GTSB노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A노선과 C노선의 경기도권에 아는 지역들을 보면요. 금정역이나, 또는 우리가 보면 마석 일대, 평래호평이나, 평래호평이나, 이쪽 지역들을 보면, GTS에서 거리, 차량으로 30분 거리도 상당히 개발 호재다 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좀 잠잠하게도 인천 쪽은 상당히, 송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평만, 역 근처만 올리고, 상당히 좀 잠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인천시청역이 GTSB노선이 확정이죠. 확정입니다. 그래서 비노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안에서, 차량으로 10분이면 바로 인천시청역까지 도달할 수 있고, 지하철로 단 두 정거장만 이용합니다. 석바이 사거리하고, 다음은 인천시청역이기 때문에, 이런 GTSB호재에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맞춰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를 25년 완공 예정에서, 근사하게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많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죠. 그만큼 계속 교통의 확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광교동 9월동 1대가 매일 자리되었고, 바로 옆에 주안동 1대도, 지금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안산선 연장 추진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연장된다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경기도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은 운연역까지가 종점일 겁니다. 그런데 인천 대공원에서 경기도 시흥을 관통해서, 독산까지 연결된다면 신안산선 연결을 통하면, 남부, 남북권이라면, 경기 남부라고 하긴 좋고, 인천은 경기도 시흥의 남북권까지도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요. 북쪽 라인은 이미 고향 연장 관련돼서, 일선 일대가 상당히 집값을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쪽은 일산 쪽과 아래쪽은 독산 연결돼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청나나 그쪽 검단원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미 어느 검단과 연결되는데, 김포냐 아니면 일산이냐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지하철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서울 주택은 용이해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또 맞춰서 인천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 주안이란 지역이 지역 중심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도심 지역이 보면요, 부평과 구월이 도심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평이란 이미 자리 잡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청나나 또 송도나 또 검단 그런 신도시를 제외하고, 부평의 지역이 핵심 지역이라고 볼 때 구월하고, 동인천이 부도시입니다. 동인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상권들도 많이 살아났고, 그런데 지금 주거 지역은 아직도 계속 속도가 안 나는데, 인천에서는 또는 동구 쪽 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동인천, 10년 전,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대까지, 20년 거의 1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고, 주안 같은 경우는 바로 9월 붙어있죠. 그래서 주안과 계산인데, 계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바로 옆에 우리 계양 테크논밸리하고, 맞물렸을 때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주안 같은 경우는 또 GTS 빈호선 연결된다 하면, 주안 일대도 상당히 계속적인 앞에 부도시인가, 도심을 끼고 있는 가운데 역할들, 상당히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딱 지도 봐도요, 다 동떨어져 있고, 가정이나 가자나 부평, 이쪽 보면 가정도면 루언시티 쪽이겠죠. 그다음에 동인천 라인이 있고, 밑에 송도가 있겠는데, 주안 딱 들어가 있죠.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만큼 인근 지역까지 개발의 압박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TS 빈호선까지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진호선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천 쪽에 힘을 실기보다는, 경기도권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쪽으로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아마 GTS 빈호선이라고 써놓겠는데, 크게 영향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GTS 빈호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성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진은 보겠습니다. 1985년 중고가 완료가 됐는데, 정말 옛날 모습이죠. 정말 낙후되어 있는 모습도 있는데, 정말 건물 낙후되어 있는데, 뒷모습을 보면요, 뒤에는 벽돌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콘크리트가 드러날 정도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옆에가 하나포레나, 이번 새로 주산 복합이 근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초고층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 지역에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갖고 계시는 임대인분들이나, 또는 주인분들을 보면요, 이런 상업지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이미 완성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 내부 보면 복도 같은 경우도 정말 옛날 모습입니다. 거의 1990년대 초반에 영두포일 때 상가를 보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런 모습들도 남아있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이 남아있고, 물론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거나, 그러면 이런 상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역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인근에 초고층 중화복합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압박을 받고 있고, 매매가 1억 8천원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임대 이미 맞춰져 있는데, 워낙 낙후되어 있다니까 임대가는 낮습니다. 임대가는 12만원 받고 있고요. 대출 같은 4천만원 크게 나오진 않고, 다만 장점은 1층이고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함께, 그 다음에 주한 11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현장 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